9월 18일 수요일 매일 같은 장수의 숲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숲의 변화되는 모습을요. 제가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는 정말 매미소리만 숲속에서 장렬했었는데 지금 매미소리가 이제 많이 약해졌어요. 대신 귀뚜라미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요. 지금 혹시 들리시나요? 오늘도 아이들하고 풀밭을 뛰어다니면서 메뚜기를 열심히 잡다가 왔네요. 이제 어디선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등이 따가울 정도로 햇볕이 따가워도요. 이제 그늘에 들어서면 너무너무 시원한, 진짜 청량한 계절이 왔네요. 제가 매일 오가는 숲의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만 6월 18일 후 어제랑 뭐 큰 변화는 아직 눈에 띄지 않죠? 또 내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